안녕하세요. 저는 공토요료점의 담임성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. 먼저 발표하기 전에 등식의 성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등식에는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성질은 등식의 양쪽에 어떤 수를 좋아해도 등식이 성립한다. 두 번째 성질, 등식의 양쪽에 어떤 수를 좋아해도 등식이 성립한다. 세 번째 성질은 음식의 양쪽에 어떤 수를 좋아해도 등식이 성립한다.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은 등식의 양쪽을 0이랑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. 라는 성질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제는 방정식 6 곱하기 x는 8-8은 30이라는 방정식을 별 곱하기 x는 세모의 볼로 나타낼 때 세모와 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먼저 문제는 방정식과 첫번째 성적이었던 등식의 양쪽에 어떤 수를 더하여도 등식을 흡입한다는 수를 이용하여 여기 중간에 있는 8을 없애기 위해서 6 곱하기 x 빼기 8 플러스 8은 30 플러스 8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을 계산하면 생략이 되므로 별 곱하기 x는 30과 8을 더하면 38이 무로 38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별 곱하기 x는 세모올로 구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별은 u 세모는 38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